나는 아빠다.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빠. 이게 뭐야, 아저씨? 이 잡스에... 진짜. 당신을 조동철 살해 사건 연기자로 출범합니다. 그 새끼 범위 못 잡겠다 싶으면 무조건 갖다 깨 맞추는 놈이야. 정말 유감입니다. 내가 끝난다. 그 자식 숨통. 한영석, 그런 법을 주라고! 이제 안 돼. 민지 살려야 되잖아. 민지하고 조직이 맞는 심장이 아파졌어요. 왜 못 죽는지 알아? 죽어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.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았나? 단 한 번만. 우리 민지 웃는 것만 보면 돼. 나 가야 돼! 난 그렇게 살았어. 그래서 내 딸 지켰어. 왜이래? 왜이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